금고에서 극비 문서를 꺼내는 남자 눈치까지 봐가며 어떤 중요한 내용이 담긴 특별 취급 문서를 찍더니 곧이어 조진웅을 닮은 남자와 접선해서 극비 정보가 담긴 카메라를 넘겨주는데 이거 진짜 해법타이다 터지면 니하고 나하고 둘만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진짜 다 히딱 디비지는 거 알겠나 재료를 넘겨받은 남자는 잔뜩 긴장하고 대한민국 정치판을 송두리째 뒤엎을 해폭탄급 문서엔 도대체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 걸까요 대회비 시작합니다 대선과 총선이 한꺼번에 치러지는 1992년 정치격동기의 부산 만년 국회의원 후보 혜웅도 이번 총선에 사활을 걸었는데 생계를 책임지는 아내를 봐서라도 반드시 당선되어야 했고 사실 공천 내정자인 혜웅은 금패지를 달 거라고 확신하죠 혜웅은 밑바닥 정치인생을 벗어나고자 정당한 재개발 보상금을 약속하며 지역구 주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합니다 이 전혜웅이가 당선되면 내 주민 여러분들 앞장서서 끝까지 이 한복숨 맞춰 지켜 싸우겠습니다 한편 이번 대선 승패에 목숨과도 같은 기득권이 달려있는 권력가들은 사울 총선에서 지면 연말에 대선도 끝장입니다 그럼 우린 다 죽는 거예요 대선 승리를 위해 부산을 개발해서 막대한 피자금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자연스럽게 순태란 인물이 거론되죠 순태는 바로 암중비약으로 정치판을 뒤흔드는 비선 실세였는데요 그럼 그가 별 잡음 없이 피자금을 조성할 수 있는 곳으로 해운대를 낙점하고 그 즉시 공천 내정자였던 해웅을 돌연 버리더니 다루기 쉬운 후보를 정치집단 막내 아들로 내정합니다 박용식이라고 말도 잘 듣고 아주 착한 친구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런 초짜배기를 데리고 그거는 내가 알아서 다 합니다 이 같은 뒷공작을 알리 없는 해웅을 소란을 일으키는 깡패들과 대면하는데 이들은 바로 지난번 선거자금을 빌려준 필도의 수하들이었고 해웅이 공천에서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은 필도가 채무를 이행하러 온 것이었죠 당장 해웅은 공천을 약속했던 순태에게 따지러 가는데요 여자 순태가 평소 해웅을 어떻게 취급해왔는지 드러나고 해웅이 온몸으로 서러움을 표현하지만 냉정하게 대꾸하는 순태에게 싹싹 빌어보는데 곧이어 등장한 공천자를 본 해웅은 이미 마음이 돌아선 순태와 선거전을 벌일 작정입니다 원만했던 순태와의 관계가 복수심으로 얼룩지면서 해웅은 권력을 향한 탐욕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그 즉시 해웅은 시청 간부인 동문을 포섭해서 대의비인 재개발 문건을 빼돌리는데 성공하죠 그렇게 해웅은 입수한 극비문서로 선거자금을 마련하려 합니다 추심에 열을 올렸던 필도마저도 그 문서를 본 순간 무려 20억에 달하는 거액의 후원을 제시합니다 그렇게 각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가열찬 선거전이 시작되는데 뒤에서는 협력 관계가 된 행동파 깡패 필또가 뇌물 살포를 준비하고 앞에서는 무소속 후보로 총선에 뛰어든 해웅이 선거운동에 매진하죠 불철주에 노력하신 우리 반장님들 동장님들 신도시에다가 아파트 한 짓이 당첨시켜들이 안 되겠습니까 상대 후보의 가짜는 방해 공작은 필또가 나서서 주먹으로 껴납니다 완벽한 정강유착에 힘입어 승승장구하는 해웅 해웅에게 지지율에서 밀리는 순태는 위기감을 느끼고 상황을 반전하고자 딸의 심장 이식 수술이 시급한 선거 관계자 박 과장을 불법적으로 매수하려 하는데 네 우리 박 과장님 사정 듣고 하도 딱해서 좀 알아봤는데 미국서는 그거를 뭐 쉽게 한다 카던데 수술 내 책임지고 시켜줄게요 예? 대신에 우리 박 과장님이 해줘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박 과장이 곤란해 하자 협박을 당한 박 과장은 순태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고 선거인 명부가 적힌 대외비 문서까지 금고에서 빼돌리죠 결탁했던 필도와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고 순태의 계략으로 궁지에 몰린 해웅은 과연 무사히 선거에서 이기고 정치판에 진출할 수 있을까요? 3월 1일에 개봉한 대외비는 만년 국회의원 후보 혜웅과 정치판의 숨은 실세 순태 행동파 조폭 필도가 대한민국을 뒤흔들 비밀 문서를 지고 정치판을 뒤집기 위한 치열한 쟁탈전을 벌이는 범죄 드라마 영화인데요 영원한 적도 아군도 없는 예측 불가능한 정치판의 속성을 리드미컬한 전개로 빼곡하게 보여주는 가운데 급배지에 사활을 건 혜웅 동거래의 목숨을 건 필도 권력을 공고히 해야하는 순태 새 인물의 예측 보러 대립은 정말 높은 몰입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높은 몰입도의 비결은 그 어떤 촬영 현장보다 치열하고 뜨거웠던 대외비 제작기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자타공인 연기마스터 이성민과 정치는 한마하고 거래합니다 연기변신의 규제 김무열 그리고 연기력에 틈이 없는 장르물의 대가 조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게 만드는 새 배우의 치열하고 박진감 넘치고 스펙타클하고 비장하기까지 한 연기 앙상블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무엇보다 만났다 하면 100% 흥행포텐을 터뜨리는 조진웅과 이성민이 군도 밀란의 시대 보안관 공작에 이어 이번 대외비에서 보여주는 강렬한 연기대결은 정말 놓칠 수 없는 볼거리인데요 뿐만 아니라 제72회 칸 국제영화제 추첨 336만 관객을 동원한 악인전의 이원택 감독과 범죄도시 택시 운전사를 탄생시킨 베테랑 제작진의 합작이란 점도 빼놓을 수 없는 관람 포인트죠 과연 더러운 세상에서 서러운 인생을 살고 있는 행운이 대한민국을 뒤흔들 대외비 문서로 살벌한 정치판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꼭 대외비 관람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컨텐츠 소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어바웃타임이었습니다